죽어라, 이년! 죽어! 무녀란 남의 운명은 볼 수 있어도 자신의 운명은 볼 수 없는 법 너 또한 그러하겠지 니년이 쓴 흙주술이 결국 니년의 명주를 끊어놓을 것이다 니년의 온몸은 갈기갈기 찍혀져 개의 모기로 던져질 것이다 그리하여 흔적조차 찾아올 수 없이 그리 죽을 것이야 죽어라, 이년! 죽어! 고맙다 éral Dr. 결국 니년도 한 통 속이었구나 가죽들이옵니다 마마 아주 어여쁜 쌍뚝이옵니다 허나 마마의 어여쁜 아이들은 열일곱 번째 단신이를 맞는 날 전부 죽을 것입니다 만약 죽음을 피한다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아가는 사람 전부 죽을 것이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사람도 전부 죽을 것입니다 다채로운 즐거움 JTBC